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28일자 아침 스팟 시왕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미국이 조정을 좀 받았죠. 다우전스 마이너스 1.16% 하락 그리고 나스닥 마이너스 1.23% 하락으로 어저께 하락을 좀 조정을 좀 가져왔는데요. 유럽도 독일이 마이너스 0.29 정도 하락한 조정을 어저께 보였는데 자 이것이 당연히 이렇게 조정받을 수 있을 만한 자리라고 제가 말씀 방송에서 많이 드렸잖아요. 우리나라도 여기 이틀 정도 조정 받을 수 있는 자리다 그렇게 말씀 드렸고 지금 제법 미국도 하락폭의 상당 부분을 다이렉트로 거의 만회하고 나스닥인 경우에 한 90% 이상 만회를 한 것 같고 우리나라도 비교적 같이 그러니까 절반 정도 여기에 절반 정도를 지금 만회하면서 살짝 쉬어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선조정 어저께 미국이 밤에 조정이 좀 나올 것을 어느 정도 간판 세력들은 크게 띄우고 싶지 않은 그런 모양이다고 저는 판단했는데요. 장 시작했으니까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자 아직까지 잡히진 않습니다. 자 여기 인근에서 코스피 강한 저항이 예상된다. 말씀 드렸고 그리고 코스닥은 여기서 좀 잘 지켜놓고 이렇게 양봉으로 크게 박아주면 좋은데 모양이 현재는 그냥 예상한 정도밖에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더 좋고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더디게 나오죠? 일단 코스피 마이너스 0.37% 하락한 마이너스 0.37% 하락해서 시작하고 있고요. 코스닥 마이너스 0.81 하락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럼 주요 지지저항때 한번 체크해보자면 코스피부터 한번 체크해보죠. 자 여기 오늘 시초가의 라인을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2,450 라인 여기를 얼마나 빨리 만회를 해내느냐 그것이 중요하겠고 만약에 밀려버린다면 여기인 것까지도 좀 밀려버리지 않을까 여기가 그 다음 지지선 지지선 역할을 하겠습니다만 빠지게 되면 여기라인은 위협하게 될 것이다. 2,434 정도 라인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고요. 자 단기 추세가 조금 깨지고 있죠. 5분 봉이긴 합니다만 일단 코스피 하락 출발했습니다. 자 빨리 들어 올려야 됩니다. 자 이것이 선물 옵션과도 연계가 되었거든요. 자 어저께 선물 미국이 하락했기 때문에 선물이 마이너스였거든요. 그거 만약에 홀딩하고 있거나 5분 안에 되는 사람들 죽이려고 여유로도 좀 땡겨 올리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방향성 찾는 경우도 상당히 있거든요. 다이렉트로 푹푹푹 치고 내려가기보다는 그리 될 가능성이 좀 있다 보는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자 여기 인근 여기 인근 그 다음에 여기 잘 지켜야 된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한번 보자면 자 870을 잘 지켰어야 되는데 아 이게 좀 좌악라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이쪽이 그리고 865라인 잘 지켜야 된다. 이제 반등해도 875라인은 이제 뭐로 바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좌악대로 바뀌기 때문에 여기 라인 오늘 강하게 어떻게 잘 돌파하는가 챙겨봐야 되겠고 빨리 땡겨 올려야 됩니다. 자 외국인 일단 플러스 80억 어 거래소에서 들어오고 있구요 코스닥에서도 어 38억 플러스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물도 마이너스 100개약 비교적 양호한 편이네요. 자 일단 급선무는 여기를 강하게 빨리 땡겨 올리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봉 보면 5일선 지켜내는 거 중요하겠구요 자 여기도 20일 안 깨고 빨리 들어올리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외국계가 소폭이라도 매수로 출발한 것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음 자 그럼 개별정보 좀 챙겨볼까요? 자 삼성증권이 어 11,000원 11,300원 이 저항라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그것을 좀 강하게 뚫고 갔어야 수익이 나기가 좋은데 일단은 매수단가 건처로 그냥 밀려버렸습니다. 그러나 3만 7,500원 정도 라인 지켜내면 큰 무리 없다. 길게 보면 3만 9,000원 라인 지켜내면 아무 문제 없기 때문에 일단 계속 홀딩 하겠습니다. 아 이것이 장이 조금만 쉽게 갔으면 충분히 수익 나고도 남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요 추세를 안 깨서 써야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요거 요거 안 깨고 요 라인대로 이렇게 쭉 가줬으면 좋은데 일단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자 돛이 만들면서 올라오는 모양 보이죠? 자 외국계가 잡혀있고 기관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별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자 한국금융지주 자 이것도 20위를 강하게 돌파해야 되는데 전고점 돌파된 전고점 라인에서 지금 수도 뱉습니다. 일단 강하게 들어올리면 어 좋겠는데 8만 3천 라인 여기를 잘 뚫어야 되니까 일단 여기 좀 장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어 기관은 좀 쭉 매수가 들어오는데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잡혀주면 좋겠는데 오늘은 뭐 비슷비슷하게 출발하고 있네요. 자 포스코 하루 만에 어저께 상승분 반납을 다 하고 있는데 하하 참 아휴 자 계속 홀딩 가능합니다. 자 외국계 기관에서 매수 어 의지가 좀 있기 때문에 중장기로 이건 들어간다고 지인이 하셨고 제가 그렇게 또 말씀드렸기 때문에 36만은 깨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프로그램 매수 어떻게 되는지 한번 챙겨보죠. 자 오늘 소폭매도로 출발했습니다. 베이시스가 지금 마이너스죠. 백오데이션 이라 합니다. 백오데이션 이라 합니다. 베이시스가 이게 좀 빨리 좋아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야 순매수가 막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아 그 부분 잘 챙겨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베이시스 어 빨리 축소시키고 확대시키지 못하면 프로그램 매도가 자꾸 나오게 되면 오늘 시장 더 안좋아지니까 프로그램 매수여부 어 잘 체크해보셔라 체크해보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종목들 전체적으로 다 하락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거의 다 하락이네요. 그죠? 자 외국인은 거래소 코스닥 소풍 매수 들어오고 있고 선물은 조금 매도폭 느리는 모습입니다. 자 이것을 어 깨고 내려가면 좋지 않은데 빨리 들어올려고 와줘야 되는데 오일선을 지켜야 되는데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시장 코스닥 시장 미국의 조정으로 인해서 같이 동반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인근 강력한 장대이기 때문에 잘 좀 버텨줘야 되는데요. 큰 은 봉으로 조정받지 않고 돛지 내지는 양봉으로 만들어 준다면 더 좋겠고요. 코스닥 도 여기서 돛지 정도로만 버텨주면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은 외국계 매수도 잡혀있고 크게 폭락할 것 같은 느낌은 들지 않으나 그것은 장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하락해도 누가 뭐라고 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다만 시장에서 메이저의 의도가 적당하니 조정받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한번 푹 죽이고 넘어갈 것인지는 메이저들의 의지에 달렸으니까요. 저희들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전 장마치고 오늘의 주식시장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안박죽 나가봐요.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et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